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러브 사상 최 confess 홀브르기 임파서블 미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훠훠 Rendezurti 도전하게 될 미션은 바로 70m 밖에 있는 볼링핀 스트라이크 치기입니다 임포스벌! 성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터릭! 저희는 지금 너무 빨리 성공하실까봐 그냥 연습으로 한 번씩 그냥 타볼게요 자 슛! 슛!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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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안돼 안돼 잠깐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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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아아아아아악 1, 2, 2, 3 잠깐만 잠깐만 야! 섭임! 잠깐 잠깐 잠깐만 야 역시! 자 컷! 자 컷! 엔젤 컷! 오빠 끝났어요! 자 그러면 패스플레이를 해서 하자 패스플레이를 해서 100만원 된거고 100만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떡해 나 안될줄 알아서 너무 당황스럽네 지금 한 번에 통과! 너무 난이도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100만원 된거니까 나은 편이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다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어 됐다 됐습니다 에이 아니지 아니 안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에이 에이 아 아니지 이거 뭐야 뭐야 야 나 잘한다 아깝다 뭐해 이번에 발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좀 쳐봐요 근데 아까 찰 때 우리 저쪽이 있잖아 이 쪽으로 내가 가운데로 잡을게 좋다 좋다 우와 아니야 나도 그냥 세게 삼쳐볼게 어차피 100만원 했으니까 준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윤이 파이팅 제발 제발 파란블라라 아 더러워 하 윤이 그거같애 바로 윌리완카의 조그만 도우미들 네 음파족 같아요 아 간나 아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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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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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어 제발 제발 간다 소미야 어디가 손실 아니야 소미씨 어디가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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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대박이다 아 아 바람이 바람이 계속 불었어 유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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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두 번 성공했어요 아 저 인스타 볼거에요 유리카 아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우와 우리 우리의 사진인데요 아 에이 귀여운게 에이 아 아 아 아 멋있는데 아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팝아트로 감사합니다 소음아이들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기가 빨리 나아서 진짜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음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정말 아이들의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소아암 하나 여러분 소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해볼게 언젠간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이 꼭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 아이아이가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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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아 из Goth sangre 아멘